끝. 네이버 나우에서도 볼 수 있어요. 또. 켜봤어요. 하이. 오늘 이렇게 파티룩으로 해봤어요. 연말 파티룩. 고마워, 언니. 나이 엄청 먹죠. 아, 영상에서 보셨구나. 7시에, 저녁 7시. 곧 22분 후에. 티빙 유튜브요. 유튜브에 티빙 치면 되지 않나? 그치?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링크를 해놨거든요. 공주룩이에요. 어깨도. 영화요? 언니 재밌게 봐줘요. 무대 인사는 원래 예정돼있다가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못할 것 같아요. 아쉽지만. 립스틱 바를 거예요? 응. 발라도 돼, 진짜. 지금? 응.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화장하고 막 머리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. 하이 프랑 에콰도르. 아, 에콰도르. 29일에요? 감사합니다.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도 촬영하고 있고, 욘더도 촬영하고 있고, 주영 실장님. 못살아 못살아. 하이 프롬 시에더. 하이 프롬 인도네시아. 29일에 영화 해피니웨어가 개봉해요. 극장에서도 보실 수 있고,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.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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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사합니다. 다이어트 매운소 들리세요? 들어요? 다이. 7시에 라이브 하는데 채널이 더 많더라구요 네이버나우, 틱톡, 티빙앱, 티빙유튜브, CJENM, 무비유튜브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해피니웨어 배우들과 함께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? 하이 형부 오고 있어? 요정, 오늘 옷 요정 컨셉이죠? 짠 리본도 있어요 오늘 파랑 반지도 꼈어요 이때요 아우 예매해주셨구나 감사해요 IXXXXK님 와 맛있었겠다 김치장 저 여기는 용산인 것 같아요 어! 언니다! 언니 안녕 감사해요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어요 아셨죠? 네이버나우, 틱톡, 티빙앱, 티빙유튜브, CJENM, 무비유튜브 7시부터 생방이요 생방이요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모 예쁘대 로마야 땡큐 소리가 또 안 들리지 않죠? 왜 안 들린다고 그러지 자꾸? 소리들려요? 소리 들려요? 잠깐만 확인해 네이버나우, 티빙유튜브 유튜브에 티빙 치면 보실 수 있어요 하이 필리핀 유튜브에 티빙 치면 보실 수 있어요 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우리 8, 9, 10, 11 4일밖에 안 남았네요 로마는 조카에요 로마로아가 조카에요 보고 있나봐요 저희 조카들 호주에 있는데 파키스탄? 하이 멕시코? 하이 신기하네 7시에 티빙 필리핀 비엔남 하이 로마이 아 러브유 로아 아 러브유 말레이시아 헬로 땡큐 브라질 루마니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22년이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진짜 올 한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새해는 좀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땡큐 로아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들이 제가 인스타만 하면 저희 조카들은 제가 무슨 직업인지 잘 모르는데 인스타 라이브 할 때만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하이 스웨덴 턴키 필리핀 감사해요 땡큐 7시에 티빙 유튜브 봐주세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무조건 건강하시고 우리 내년에는 꼭 가까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민영 생일 축하해 턴키 턴키 하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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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연말요 저는 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29일날 해피니웨어 극장에서도 상영을 시작하고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피니웨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미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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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미얀말 땡큐 여러분 헬로 로마 누가 인사했어 진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영아 꼭 그 뭐지 마스크 잘 쓰고요 저희 동생이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제니하우스의 진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올 한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비록 아직도 너무 힘든 시기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화이팅 해봐요 효정 입장할게요 효정 입장하자 저 오늘 리본 이 옷 입혀준 효정이 어딨니? 효정아 효정 입장하세요 수없어 구리제철이래요 언니 얼굴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빠딤빠따담 고맙습니다 언니 이제 가셔야 됩니까? 저 가야된대요 정원언니 늦게 들어왔는데 가야돼 I love you so much 로마 로아 more 땡큐 땡큐 영진이형 보여달래 영진이형 누군지 모르겠네 영진이형 보여달래 저희 매니저입니다 민석이 아 그래? 민석이가 있어? 민석이 안녕 납작새워 I love you so much more I love you so much more 하이 인디아 이제 들어온 일곱시에 티빙 그거 유튜브 보시면 돼요 아셨죠? 좀 이따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진짜 여기 민석이 있어? 그런거 같아 아까 들어왔었어 민석아 납작새우 화이팅 납작새우 화이팅 로아가 엄청 좋아해 희재야 이모가 또 할게 전화할게요 이모가 안녕 모두 화이팅 건강하세요 하이핀 인디아 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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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